뚫라, 이번에는 뚫어볼래요? 안전 뚫러세요. 김효아, 슛. 김효아, 슛. 김효아. 역시 설기현. 목이 대단한데요. 목여졌어, 목여졌어. 설기현의 어시스트. 거의 뭐 어미셉니다. 또 목여줍니다. 택배 패스 아닙니까? 우리 철 감독이 스코어로 3대2를 예상했는데 전반전에 벌써 3대2가 나왔습니다. 막상막하. 몰고 오십시오, 형님. 몰고 오세요. 가자, 가자, 가자. 뒤에, 뒤에, 뒤에. 됐다. 또 들어왔다, 이거. 다시 설기현이 들어가죠. 설기현이 들어갑니다, 뚫렸습니다. 3대2, 3대2. 다시 김효아 찬스. 김효아 슛. 퍼킹입니다. 슈퍼 세이브 김동현. 나이스. 김동현. 정현이 나이스. 정현이 형. 설기현 감독님. 설기현 1인 플레이입니다. 작전대로 자고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정현이 나이스. 바로 때립니다, 감아 때리는 거 조심해. 택배,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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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킹도 설기현 올려줍니다. 헤딩 뒤로. 황새, 황새. 없다. 앞으로 밀어집니다. 모태범 키패스. 앞으로 밀어집니다. 모태범 키패스. 모태범 슛. 오케이. 모태범 벌써 헤트트릭이네요. 그전에 황선홍 선수의 키패스. 멋졌습니다. 역시 우리 레전드분들 떠먹여줍니다, 떠먹여줘. 이렇게 되면 설기현 감독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